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어제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쨍쨍 엄청 뜨거운 아침으로 시작한 오늘입니다 물 많이 마시고 더위 이겨내면서 건강 유의하세요 비가 올 땐 그래도 덜 신경 쓰였는데 해가 나니까 신경 쓰이는 게 생기더라구요 바로 자외선인데요 날이 좋아지면 라운딩이나 라이딩 나가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야외활동할 때 꼭 필요한 자외선 차단 마스크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9FX 썸머테크 넥커버 넥게이터인데요 이 제품은 자외선을 99.9% 차단해주는 기능성 제품이어서 여름철 야외활동 필수품이랍니다 귀걸이가 있어 흘러내리지 않고 입체적인 디자인이어서 얼굴 라인도 예뻐보이는 넥커버에요 목부분이 길어서 바람도 막아주고 뜨거운 햇살 아래 뒷목 보호까지 해주는 디자인이랍니다 찰랑찰랑 원단도 가볍고 시원하고 사방으로 쭉쭉 잘 늘어나 활동성을 높여주는 포웨이 파워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했어요 전 아침에 등원할 때 늦으면 세수도 못하고 나갈 때가 가끔 있는데요 그럴 때 쿨링넥 커버는 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얼굴에 자연스럽게 밀착되는데 코와 입술에 닿는데도 숨쉬기가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피부 접촉을 최소화한 미세한 에어올이 있어서 통기성이 좋다 보니까 열과 땀도 순식간에 건조시켜서 사용감도 쾌적하더라고요 가볍게 내려서 목에 걸쳐만 둬도 멋스럽고요 한 손으로 쉽게 찹! 찹! 요즘 만보 걷기 중이어서 넥커버를 착용하고 걷고 있는데요 마스크를 따로 쓸 필요도 없고 눈 밑까지 가려주니까 눈가 기미 잡티 걱정도 줄더라고요 봄이나 여름, 가을 같은 계절에 날이 좋아지면 야외활동으로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산책하는 도중에 날벌레들이 갑자기 막 날아들어 막 날아들어 막 이따가 얼굴 다다다다다 붓고 입안에 쇽! 들어가서 찹찹찹한 기억 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외선 뿐만 아니라 벌레로부터도 지켜주는 굴링 넥커버 시즌 할인 많이 하고 있으니까 검색창에서 9FX를 검색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